학교 생활, 나를 외면하는 친구들, 이혼한 부모님, 그리고 지긋지긋한 가만 이젠 정말 끝이야 이젠 너랑 인싸놀이 쩔었는데, 요샌 대놓고 아싸야 최애하는 은영아, 나 좀 만나서 위로해주라 내일 볼까? 응? 와, 근데 나 얼굴 장난 아닌, 완전 여드름 폭탄 여드름엔 비타민이 딱인데 잘 챙겨먹자, 내일 볼 수 있지? 이젠 정말 끝이야 아니, 절망은 끝이야 저기, 비타민 한 통 주세요 아니, 두 통이요 지금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사람 사랑, 생명 사랑 캠페인 한국 생명의 전화